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도디스톱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 도디스톱이라는 앨범 명으로 돌아오고 됐고요 눈, 코, 입이 없어서 더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눈, 코, 입이 있으면 이목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앨범이라고 도디스톱으로 가겠습니다 7월 19일날 열매되니까요 여러분들 여자 여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도디스톱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화가 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